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차 방위산업진흥 박대회의를 주재하고 방위산업유공자들을 표창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날 국방과학은 하루가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방위산업에 있어서는 품질관리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기업체들이 자체의 연구소를 갖추고 기술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종업원들의 저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가족적인 애정으로 돌본다면 더욱 훌륭한 기술과 능률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방위산업이 많이 발전한 것은 흐뭇한 일이라면서 이를 담당해온 업계와 종사원들의 노고를 지하했습니다.